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TVN 스포츠 1레인 대한민국의 이은지 여자 200m 배영 준결선 1조 이은지 제나 포레스터 카일리마스 펑쉬에이 케이티 샤너헨 그리고 사모라노 산스 게우르기에바 커털린 브리안 선수인데요 이은지 선수가 본인의 최고기록이자 한국기록을 한번 경신을 한다면 결선 진출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또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1레인입니다 화면 맨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생 이은지 출발합니다 여자 200m 배영 준결선 1조입니다 가장 잘하는 속도가 빨랐던 선수는요 5레인 선수입니다 이은지 선수의 반응속도 0.52였고요 굉장히 빨랐어요 이은지 가장 빨랐네요 일단 뻗어나가고 있는 선수는 펑쉬에이 중국 선수 그리고 캐나다의 카일리마스 선수 빠릅니다 카일리마스 선수는 카일리마스 선수는 특히나 200m 2분 5초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중국의 펑쉬에이가 먼저 나가고 있는 이은지 선수는 턴하는 시점에서는 5위 30초 66의 기록으로 5위로 턴을 했습니다 펑쉬에이 펑쉬에이 그리고 카일리마스 여전히 중국의 펑쉬에이가 선두고요 옆에 있는 캐나다의 카일리마스와 함께 역행을 펼칩니다 그리고 5레인의 영국의 케이티 쉐너헨이 3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펑쉬에이 선수와 카일리마스 선수는요 올 시즌 기록을 보면 펑쉬에이 선수가 0.02초 더 시즌 기록이 좋아요 이은지 선수 이제 150m 지점이 눈앞에 오고 있는데요 1,2번 선수 1,2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턴을 했고요 이은지 선수도 턴을 합니다 펑쉬에이 선수 33초 06의 구간 페이스 보여주고 있고요 이은지 선수 1분 39초 29로 턴을 했습니다 이제 펑쉬에이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펑쉬에이가 나가고 캐나다의 카일리마스가 조금 처지고요 오히려 영국의 케이티 쉐넨이 2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케이티 쉐넨 선수 지금 마지막 후반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의 펑쉬에이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뻗어 나갑니다 1위가 확실해 보입니다 2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영국의 케이티 쉐넨 1위 펑쉬에이, 2위 쉐넨, 3위 카일리마스 그리고 이은지 선수가 도착합니다 이은지 선수는 2분 13초 6, 5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는 펑쉬에이 선수 2분 07초 4, 0의 기록으로 예산전보다 좋은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은지 선수는 예선보다는 기록이 조금 안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준결선에 또 한 번 두 대회 연속 진출을 해서 도전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종목들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2006년생 선수거든요 네, 7월 23일 생으로 이 대회 시작하면서 이제 생일이 된 선수예요 초반 부분에서는 예선전과 비슷한 100m 페이스를 보여줬는데요 후반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바깥쪽 레인에서 이제 물살을 좀 맞으면서 이은지 선수가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은지의 최종 기록은 2분 13초 6, 5 펑쉬에이는 1위, 2분 07초 4, 0입니다 진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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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